야! 야! 뭐? 너네 뭐해? 야? 귀신이 귀신이 1호야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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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오늘은 미우가 외동하자 미우 가자 들어가 아니 리오야, 거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기다려, 미우 거기 있어 아우, 겁쟁이 리오야, 낯설어? 아우, 겁쟁이 겁쟁이 리오야 겁쟁이 리오야, 들어가 미우 미우 미우야 미우 미우 미애, 나와봐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귀여워 미우 미우야, 거기서 오줌 싸 알았지? 안 먹어 미애는 미애는 까다롭다고 미애는 까다롭다고 미애는 까다롭다고 오, 되게 좋아하네 아우, 겁쟁이 배 좋아 매우 왜 이리와 미애는 미애는 안 된다고 말 잘 들어 미우야 움찔 여기 무섭나? 바닥에? 미우 일루와 일루와 어? 미쩨 미쩨, 미카, 미코는 다 들어왔을텐데 미유야, 나 열어 들어와 미쩨 미쩨 너네 뭐해? 야, 너 뭐해? 야! 미유 미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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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라 미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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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우유 그치 아이 시원해 표정이 시원해 보이지? 미유도 목욕을 잘해요 미유는 좀 피부가 예민해서 얘만 이제 샴푸 따로 써야 돼 이걸로 미유 자 씻고 또 드라이온 들어가자 일단 만나요 안 잤다 말랐어? 다 말랐어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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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깨끗해 미유 미유 앉아 미유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이 깨끗해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또 그러다 물린다 미유 아이 신나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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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 미유 갖고 와 미유 갖고 와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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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이거 먹어! 성격이 이래 얘는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성격이 적어 잡아줄게 옳지 다른 애들은 밖에 나가면 알아서 잘 살 것 같은데 미안한 걱정 덜게 어깨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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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까봐 이런거 그것이 아까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